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오늘은 인생전환 프로젝트라는 책을 가지고 무엇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내 삶이 좀 무기력하다 답답하다 혹은 삶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고 이 책에 맞춰서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내 강점들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의 이력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니얼 케이블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정말 남부러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글로벌 컨설턴트 포맷에서 일을 했고요 또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34살에 34세의 암성고를 받습니다 암성고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뭐 별장도 있었어요 이러신 분이 갑자기 34살에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청천백력 같은 소리입니까 이 암성고가 이 대니얼 케이블의 삶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면요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일단 암성고를 받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생각이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삶이었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들 있잖아요 삶의 가치들 있잖아요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기준이었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도 빨랐고요 가족들도 이미 다 있었고 별장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계속 사는 거는 마치 인생을 몽유병 환자처럼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살아는 안 된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암성고를 통해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삶의 유한성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갈 때는 90살, 100살 아니 더 심지어는 영원히 살 것처럼 믿고 살아가죠 막연하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다고 하거나 좋은 집, 큰 집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암성고를 받고 나서 내가 이거 10년 뒤에 죽을지 5년 뒤에 죽을지 당장 다음 달에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 삶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막 승진하려고 마둥바둥 했던 거 저 넓은 별장 이런 것도 다 무슨 소용이지? 어떤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되니 다 무슨 소용이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란 대체 어떤 게 있을까?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은 비싼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 내가 가진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에서 3단계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최고의 나에 이르는 3단계 접근법 1단계는 최고의 나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현재의 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 모으고요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잘 편집하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나에 대해서 하는 주변 사람들 말들도 있을 거고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최고의 나란 대체 어떤 모습일까? 최고의 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2단계는 하이라이트 릴을 만드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중 하나인데 내가 지금 인생에 살아오지 않습니까? 살아오면 그중에서 내가 정말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정말 훌륭한 성과를 낸 적도 있을 거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자랑스러웠던 이야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모아가지고 내가 그 잘된 거 내가 정말 훌륭했던 거 내가 정말 탁월했던 거 이런 것들로 내 인생에 뭔가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 릴이에요 이게 바로 2단계고요 3단계에는 그렇게 하이라이트 릴을 쭉 보면은 아 내가 이런 걸 잘했구나 내가 이런 걸 할 때 남들이 다 좀 인정받았네 좋은 성과가 나왔네 이런 걸 알게 되죠 그 고유한 강점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서 최고의 나에 이르는 단추를 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닦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강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편성해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고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진 뛰어난 강점 그 기질을 활용한 인생 습관을 만드는 법 그리고 가장 잘하는 일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성하는 법 이 두 가지를 이 책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배워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잠재력에 다가서야 됩니다 잠재력에 다가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오클랜드의 정신의학과 교수 피터 다우릭이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신체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과 워크숍을 떠나요 워크숍을 하는데 이 집단을 둘로 나눕니다 A집단은 속도가 좀 느리거나 실수하는 장면 그리고 성과 잘 안 나는 걸 다 자른 즉 자라는 것만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집단에게는 결과가 10% 늘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A와 B 중에서 어느 집단이 더 높은 성과 나왔을까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그 집단에서 더 좋은 성과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속도가 늦거나 실수하는 장면을 다 삭제한 잘한 것만 보여주는 영상 뭐 다른 대가나 보상은 없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준 집단이 더 성과가 높았을까요? 실제로 2주 동안 실험을 해보니까 2주 후에 딱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실수가 삭제된 작업 영상을 본 집단이 생산성이 15% 오릅니다 반면에 너네 생산성 10% 올릴 때마다 내가 인센티브 줄게 이런 집단에게는 고작 3%밖에 성과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돈을 더 준다거나 상을 준다거나 이런 인센티브보다도 그 사람이 정말 잘했던 모습 실수하지 않는 모습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때 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고 자신감이 쌓이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하이라이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라이트를 하이라이트리라는 것은 내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정말 잘했던 거 다른 사람이 정말 인정하나 하는 거 내가 정말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모은 거를 모은 걸 제가 하이라이트를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험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실수가 삭제된 영상을 본 집단이 오히려 생산성이 15% 상승했다 이게 돈보다 어떠한 상보다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무려 5배가 높았던 거예요 성과가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잘했던 것만 인식하고 기억하고 이걸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기량이 최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더 좋은 성과로 만들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진정성 있는 삶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진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속마음 그것을 감추는 삶 즉 진정성이 없는 삶이죠 이런 삶과 정말 여러분이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삶의 삶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이 가진 속마음을 속이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감정노동이죠 감정노동 뭐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 고객이니까 뭐 내가 이 사람을 알든 모르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친절하게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 내 기분이 나쁘든 좋든 간에 난 항상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냥 나는 이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니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척을 하니까 에너지가 더 당연히 많이 들겠죠 그거 당연히 더 힘들어진 거고 당연히 그 일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성과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지치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오래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진정성 있게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정성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일을 하셨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 때 훨씬 더 적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임을 모르는 이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점이 딱히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딱히 다른 사람보다 다른 무언가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강점이나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구별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교 사상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뭔가 나를 칭찬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잘 신경 안 쓰게 돼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성과를 냈구나 이런 걸 다 알아야지만 칭찬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칭찬이라는 문화 자체가 되게 어색하고 잘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을 갖고 있는 그런 자질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찬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칭찬을 받을 일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서 칭찬할 일도 없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이 특별한 건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특별함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할 때 비로소 도드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아예 없다 보니까 나만 바라보니까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거죠 인식을 아예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의 유한성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유한성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게으름을 피웁니다 왜? 내가 내일도 살 거고 다음 달에도 살아있을 거고 10년 뒤에도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오늘 당장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거죠 우리는 언젠간 죽지만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이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오늘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고 1년 뒤로 미루고 10년 뒤로 미루고 계속 미룬다는 거죠 계속 미루다 보면 내가 언젠간 죽겠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모르고 계속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유한성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금기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생각 안 하려고 해요 배착해요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루는 거거든요 하지만 죽음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죠 당장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한 시간 뒤에 죽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죽음과 우리는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죽음을 금기시하고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착각함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삶의 유한성을 정확하게 인식해줘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가슴과 머리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가 갖고 태어난 이 잠재력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깨우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깨우치고 알게 되면 당장 내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고 실현하려고 열심히 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유한성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타인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내가 가진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내가 가진 단점을 뭐라고 생각해? 나는 뭘 잘한다고 생각해? 이런 걸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피드백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가 가진 강점들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는 게 타인의 피드백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나는 항상 행동이 금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정말 실천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는데 나는 항상 뭘 행동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느리고 막 이래 자신을 갖고 있는 단점을 막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친구랑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너는 내가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내가 강점이 뭐라고 생각해? 물어보는 거죠 근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신중해 그래서 실수를 잘하지 않지 너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친구가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굉장히 행동이 좀 굼뜨고 실천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좀 행동이 늦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좀 적구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타인에 대한 피드백이 타인이 나에게 해주는 피드백이 내가 나에게 갖고 있는 단점에 대한 생각을 장점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묻는다는 게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친구들이 좀 진지하게 물어보면은 아마 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름다운 섬 이야기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어떤 섬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물도 깨끗하고 정말 너무 경치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섬이 작다 보니까 공황이 없어요 첫 번째 그리고 뭔가 좀 진짜 천혜의 자연환경만 있지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이런 섬을 두고 아 여긴 섬이 없네 이 섬에는 공황이 없네 라고 이 섬의 단점을 보고서 야 여기 공황 짓자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황을 짓게 되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점점 이 섬이 가지고 있던 그 독특한 고유한 그 매력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점을 장점으로 자꾸 보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약점을 강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약점을 강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갖고 태어난 잠재력을 200% 300%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이라이트리 과거부터 내가 쭉 잘해왔던 것들 내가 엄청난 성취를 냈던 것들 나 스스로 내가 자랑스러운 것들을 쭉 보면은 한 가지 사실 깨닫 수 있는데 그 깨닫는 게 뭐냐 우리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런 걸 못했는데 지금 내가 이런 걸 잘하고 있네 과거에 내가 이런 걸 전혀 할지도 몰랐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네 이 사실 자체가 내가 변화하는 존재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걸 전혀 못했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지도 않았고 영상을 찍는 걸 생각도 안 했어요 지금은 제가 유튜브도 찍고 영상도 찍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꿈꾸고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상을 못해 내가 지금 글을 잘 못 써 이럴다 한지라도 5년 뒤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할 수도 있고요 글을 써서 글을 써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라는 거 이 변화라는 특성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리고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 삶이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정말 암선고 받으면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선고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나 여기까지 끝이구나 근데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내가 3년을 살았어요 그 2년 6개월은 보너스 거잖아요 내가 6개월밖에 못 살고 죽을 줄 알았는데 3년을 살았네 그 2년 6개월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가 우리는 지금 뭐 내가 내일이 당연히 오겠지 한 달 뒤가 당연히 오겠지 10년 뒤에 당연히 오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관점을 바꾼다면 내일 일이 오는 거 한 달 뒤가 오는 거 3년 뒤가 오는 게 모두 다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단단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한 달 뒤에 살고 있는 거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되는 거죠 이 책은 계속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나답게 살아가고 이 강점을 가지고 내가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켜서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대표 강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체 강점 특히 그 대표 강점이 무엇이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최고의 내 모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독창적인 기질이나 성향이다 이게 바로 대표 강점이다 뭐 특별한 기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톱질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잘 다룬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게 아니고 나와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능력을 대표 강점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이 아니고 성실함, 용기, 되게 재밌는 거 유머러스함 이런 것들이 다 대표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친화력 이런 것도 다 대표 강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닉적인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질이나 성향이다 그리고 이 대표 강점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타고난 대표 강점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다섯 가지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대표 강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졸곳해온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스스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도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 내가 그냥 하고 있는 거 그게 무엇일까 이걸 첫 번째 고민해 보고요 두 번째는 활력이 솟는 일 내게 에너지를 주는 일은 무엇인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해야 할 일 목록에 올릴 필요가 없는 일이 있는가 내가 굳이 체크리스트 같은 거에 계획 같은 거에 이걸 꼭 해야지라고 적어놓지 않아도 이미 내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 늘상 하고 있는 거 체크리스트한 계획이 없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언제 진짜 나답다라고 느끼는지 다섯 번째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는 일은 어떤 게 있는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 1시간 2시간 정도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답을 적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중요한 질문은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네 이 네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생각하는데 1, 2, 3, 4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강점들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답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1번 같은 경우에 책을 보는 거였어요 활력이 솟는 일 내가 에너지를 주는 일 그것도 책이었어요 세 번째 해야 할 일 목록에 올릴 필요가 없는 거 독서 책을 읽는 일 무슨 일을 할 때 진짜 나답게 느껴지는가 했을 때 저는 뭐 제가 책에서 이제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 블로그에 정리한다든지 유튜브 영상 찍는 거 그리고 그 영상이나 글을 보고 뭔가 느끼신 분들이 댓글 달아 주는 거 이럴 때 정말 저는 저한테 딱 맞는 일을 하고 있다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는 일 이거는 저는 그냥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교육들을 듣게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게 해서 더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그럼 점점 실력이 든 것 같아요 이런 식을 찾아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강점들이 정말 강점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강점을 찾으셨으면 이런 감정이 듭니다 내가 이 강점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겠다 내가 이 강점을 가지고 한다면은 뭔가 해볼 만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강점을 찾으시면은 이 강점을 활용할 방법을 찾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이 강점을 가지고 이미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는지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이걸로 어떻게 이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파른 학습 곡선입니다 남들보다 그 강점에 대한 분야들은 여러분들의 학습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강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많죠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 나는 특별히 남들보다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자기가 물 속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물 속에서만 살아봤으니까 물 밖의 세상이 인식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공기가 없는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 엄청난 양의 공기가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않고 살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강점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타고난 것이고 그냥 좀 하면 잘 되니까 그냥 이게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서강대학교에서 책을 읽을 때 남들이 다 책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안 읽었던 거죠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학교에서 이제 그 책을 많이 빌린 사람들한테 독자상을 줘요 최다 독자상 다독자상을 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3년 연속 1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는다는 게 내가 특별히 좋아해서 읽는 거구나 남들도 다 그렇게 좋아해서 읽지는 않는구나 이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때 저는 그 전까지는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였다면 그 상장을 다독자상을 3년 연속 받으면서 물 밖에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아 다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나만 좋아하는 거였구나 다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만 잘하는 거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강점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이게 뭔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서로의 강점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혹은 뭔가를 막 비교하면서 아 이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걸 내가 잘하는구나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거에 칭찬을 굉장히 인색하죠 칭찬 같은 걸 잘 안 하니까 내가 나 자신한테 관심이 없고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인식했더라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가 물 속인지 여기가 물 밖인지 알지 못하는 물고기가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성취 위주의 사고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를 딱 찍는 거죠 뭐 국민소득 1만불 뭐 월급 500만원 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10억짜리 부동산 갖기 이런 식으로 성취 위주의 사고가 그동안은 먹혔어요 어느 정도 이 목표를 세워 달성하는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성취 위주가 아니라 성장 위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에요 성장 위주로 성장 위주의 사고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심을 더 키워줍니다 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훈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뭐 성취 위주의 사고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한 달에 500만원 벌기라고 했어요 근데 막 열심히 했는데 500만원을 못 벌고 250만원만 번 거예요 그러면은 성취 위주로 사고 하시는 분들은 아 난 역시 실패자야 난 역시 안 돼 아 난 역시 내가 뭐 될 리가 없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걸 포기하게 되죠 역시 그건 불가능한 목표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성장 위주로 사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또 250만원만 못 번 해 이렇게 조금 해보면은 500만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만두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서 목표에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취 위주의 사고 방식을 성장 위주의 사고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아 이 실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성공의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또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스라는 분이 자신의 수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걸 연구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살 것으로 보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실험 결과는 어땠냐면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실제 사는 수명보다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재미있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삶의 허무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죽는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명예를 가졌든 권력을 가졌든 엄청난 돈을 가졌든 간에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하고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럼 필요한 적으로 사람들은 허무함에 빠집니다 어차피 죽음이 다 끝나게 될 건데 내가 대체 무슨 낙을 보자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돈을 모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당연스럽게 하면서 삶의 허무함에 그 구렁통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허무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허무함을 극복한 사람들 봤더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계속 허무하게 삶을 인식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굉장히 큰 집중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뭐 10년대 20년인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만약 죽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 사라지게 되겠지만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지금 당장 해야 돼 내가 목표라는 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에 굉장히 집중하는 집중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삶을 더 충실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령 삶의 허무함이 느껴지더라도 아 죽으면 나 소용없는데 뭐하러 하냐 이게 아니고 내가 어차피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목표로 한 것들은 다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지 한 번씩 다 해보고 살아야지 그러려면은 이걸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 지금 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전환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냐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강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고 여러분의 잠재력을 실현시켜 가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강점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실현시켜 가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마인드를 성취 위주의 성취 중심의 사고가 아닌 성장 중심의 사고로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또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충실하고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이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굉장히 열심히 사셔야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하루하루 행복한 것은 물론이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이 인생전환 프로젝트라는 책을 보시면서 한번 내 강점들을 인식하시고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시면서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생전환 프로젝트라는 책을 가지고 내 삶을 좀 강점 중심으로 바꾸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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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